이야 이거 뭐 아 이게 카약이구나 이거 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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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늘 딱 사전에 오늘 조회수를 그냥 딱 올리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자 이거 어디 사장님 만나봐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사장님 되십니까 아 예 아 이거 이거 잘 됐죠 이거 지난번에 양 그 조회수 딱 올리신데 양 꼴똥해 있냥 괜히 이번에는 화순 따고 하신데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해요 그게 우리 그저께는 한 100명 넘게 왔어요 이게 아 이거 그 정도 사람들 하여 뭡니까 수학여행 팀들도 많이 오고 무슨 하냐면 그 지오 액티비티라는 예 저 지질 트레이킹 코스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카약과 요트를 탕은에 서근다리 서근다리 주상절리 주상절리 한망대 한망대 용모리 해안까지 카약을 탕은에 아 이거 가고 요트스탕 딱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아 이거 우리 사장님 잘 맞나 이거 양 오늘 이거 딱 타그네 이번에는 양 승진을 좀 해야 됩니다 걔 그냥 꼭 도와줍사 나가 도와주고 싶은데 오는 날이 장날이오다 그건 무슨 말일까 걔 오늘 얘 어저께도 보름 팡팡 불었지만 보름 세대는 해경에서 나가지 못하게임 수다 걔 철산가상으로 전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 번만 탔고 나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한 번만 탔고 나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딱 타그네 쫙 하면 이건 그냥 조회쓰 금방인데 아 사장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 아 예예예 아이고 예 들어갑시다 예 아 사장님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데 아 버름이 로그나게 버름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 아 이거 가약도 이거 안 되물고 아 벚꽃으로 오늘 한 번 쫙 생각해 아 어 이거 감동이 이건 아닙죽이야 이거 아니 여기 섭외하면 안 벚꽃이 허용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퍼렁해부러서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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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영업은 이건 안 되는데 야 아 미쳐 울겠네 예 우리 감동이 울렬도 틀렸어 이거 양 나 이거 우리 떨이 준 양 이거 카메라 거정강 잘 내보려는 애이신데 이번 꼬지만 어떤 해역이네 저 놀단 가기로 하긴 하시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건 어떤 하는 방법을 걸어줘그네 나신데 가장가전해야지 아 이 놈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를 영해역이네 하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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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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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됐다지만 딱 찍어가지고 에이 진짜로 제대로 찍지 않으면 나 얼굴 나오고 이게 나와서 될 거 아니고 한 게 건가 난 딱 이거 자세 나옴 짱 자세 나옴 짱 엎드렁 찍은 게 영광 이거 찐빵도 아니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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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셀카 찍었더니 이거는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 그거는 그냥 나가 기타를 고조하십시오 그게 그냥 노래 부르면 한 거를 한 번 찍어 그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보게 하시 해보려 합니다 네 들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니 거리를 들이 걸어요 아 괴롭구나 나 혼자만 걸었구나 벚꽃이여 내게로 오라 벚꽃이여 무사갑으로 수강해 아이고 이거 보름이 형센 이건 나무자들 불려온다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